보도를 통해 KBS 8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여론읽기 김익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여론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공왕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제주도와 이공왕 반대대책위원회 TV토론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동안 일정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세부 일정이 좀 정해졌나요? 지상파 방송 3사가 원래 같은 시간에 공동중계를 하려고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사들이 편성 시간을 맞추기가 사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세부 일정이 결정이 됐는데요. 결국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 시간대를 놓고 추첨을 했는데 KBS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찬반 2명씩 나오는 2대 2. 1차 토론회는 28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도지사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1대 1로 토론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이틀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같은 시간에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차 토론회 28일로 정해졌고요. 아무래도 공론회 장이야 자주 열리는 게 좋은 건데 TV토론에 대한 도민 여론 이번 조사에서 알아봤다고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질문을 넣어봤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답변이라면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볼 수 있죠.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 하면 한국 땅이다 나오는 게 한 90% 나오거든요. 그만큼 제주 도민들이 이번 TV토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치 성향, 정당 지지도, 가릴 것 없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번 TV토론회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찬반 입장을 떠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TV토론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항 해법에 대한 여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 달 전 조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요. 똑같은 질문인 거죠? 네, 한 달 전에 조사했는데 혹시 그게 또 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여론의 흐름의 변화를 보려면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증해보자 이런 취지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공항 추진에 대한 다음 두 이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결과도 한 달 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별로 없네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죠.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여론보다 여전히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 층에서만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층에서도 공론조사 의견이 높았습니다. 연령, 성, 직업, 학력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여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지역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제주시 동쪽 읍면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동쪽 읍면 지역 어디입니까? 성산 예정지 주변 아닙니까? 그쪽에서만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좀 흐름이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원인이 무엇인가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아까 먼저 살펴본 제2공항 TV토론에 대한 성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보면 지금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 10% 두 자리 숫자 아닙니까?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라는 기대 역시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쪽 읍면은 오히려 더 높죠.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항 논란이 그래서 빨리 좀 결론을 내라 이런 여론의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가 좀 높다고는 하지만 빨리 해라 바람직하다도 역시 높은 걸로 나왔군요. 이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다시 제주 전체 여론의 관점으로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6대 3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주 여론은 공론조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최근 KBS가 몇 달 새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 여론의 한 가지 독특한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명칭을 이름을 붙여봤는데 333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333 법칙이면 왜 양치질하는 법칙을 들어봤는지 333 법칙 뭔가요? 첨예한 갈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찬성 30, 반대 30, 중립 30 이런 황금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단된 비자림 확장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거든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자, 최소한만 확장하자, 계획대로 확장하자라는 의견이 거의 3대 3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가 높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느 쪽 여론으로 기울어지느냐는 중립지대에 있는 여론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키는 중립 및 쥐고 있네요. 결국 모든 선거에서도 중립, 중도층이 진보로 가냐, 보수로 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KBS가 1월 말에 이공항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게 있는데 이것도 결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공항 사업 진행 동의 여부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역시 3대 3대 3이죠.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립이 있을 경우에는 3, 3, 3 법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중립을 없애고 세 경우의 수를 결국에는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컴퓨터그래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가깝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여론이 30%를 갓 넘겼죠. 물론 이 공론조사라는 입장 자체가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공항 반대 여론까지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할 텐데.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이공항 찬성 여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반대다, 찬성이다의 문제는 또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제주도민들은 결국 공론조사를 이공항 해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공론조사를 해야 하냐, 그 조사의 주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국토부 사업이니까 국토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하는 게 맞죠, 국가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국토부가 제주도에 공을 넘겼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는 받은 공을 국토부 책임이다, 공을 다시 돌린 상태고요. 그래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죠, 보시는 것처럼. 그 뒤를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무총리실,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를 제외하고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순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분류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무총리실은 중앙기관이니까요. 41.8%고 제주도와 도의회, 지방에서 해야 된다는 게 34.1%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대목인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의 흐름을 보는 거지, 정책 결정의 직접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질문을 누가 하는 게 당연한가로 할지, 아니면 누가 하는 게 현실적인가라고 묻는 데 따라서 답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에 가까운, 당위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주의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참고할 자료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KBS 제주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여론읽기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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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